김달창 미술사료광장 이번 김달창 미술사료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전시공간의 역사는 1910년대 박물관의 출발에서부터 박물관, 미술관, 화랑, 갤러리 90년대말에 출발한 대안공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. 그 당시 건물의 설계도 브러셔, 도로, 소장품 목록 이런 것들을 보여준으로써 당대 시간문화의 한 현상을 보여주고자 만들어진 전시입니다. 조선 미술 전남의 부동의 선전을, 그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년도 부산계에서 있었다는 전시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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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